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배기범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2 해설을 진행할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금 예외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참신성이 있는,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뒤통수 치는 문항들을 대거 출제해가지고 유형의 어떤 변화가 약간 느껴질 만큼의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폭 정도 되는 그런 유형의 변화, 난이도의 변화를 좀 상당히 준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 트렌드만 쫓아서 기출 위주로만 학습을 했으면 조금 다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컷이 41컷이 나왔죠. 1등급 41컷이면 뭐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뭐 실패한 건 아닙니다. 2컷, 3컷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제 30전대 중반, 후반, 초반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어쩌면 이런 시험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잘 출제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개개인의 감정은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얻은 획득한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거나 아니면 조금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지만 사실 난이도나 변별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낸 그런 투과목의 어떤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고 이제 첫 번째로 치러졌던 사실상 첫 번째로 치러졌던 전범위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범위 밸런스에 대한 실전 적응 훈련도 상당히 잘 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컷은 낮았다. 약간의 어떤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꽤 여러 문제 보였다. 뭐 그런 거. 약간의 어떤 신경향스러운 문제도 있었다. 계산량 측면에서도 그렇게 계산량이 또 적지 않은 계산량을 통해서도 변별하는 시도는 여전했다. 그런 이제 느낌이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컷이 좀 낮게 나오긴 했어요. 저는 한 4,4컷이나 4,5컷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뒤통수 맞은 문제 대표적으로 7번의 트랜지스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외성이 있는 문제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출제를 했었어야 되나 라는 약간의 회의감도 있는데 그런 주제에서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점수가 낮게 나온 그런 제 예상보다 한 3점 정도 낮게 나온 이유는 3,4점 정도 낮게 나온 이유는 오히려 역학킬러, 돌림임이라든지 전통적인 폼선 운동에서 변별을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번 시험은 어찌 보면 약간의 어떤 예외성이 있는 변별을 시도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웠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고 남은 기간에 엔제나 실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실전 적응력을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실전적인 감각을 좀 높여주는 그런 문제풀이 훈련을 좀 다방면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과제를 남긴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문항 해설을 하면서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를 좀 문항 해설을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죠. 쉬운 얘기죠. 중력 렌즈 효과, 일반 상대성 이론, 답은 3번이고요. 읽으면 그냥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당기는 전기력이니까 A는 틀렸고요. 1에서 2로 올라갈 때는 빛을 흡수해야 되니까 답은 나왔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답은 3번. 이 문제는 이제 뭐 합전하량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하량이 5대 6대 7이다. 숫자로 적어볼까요? 전체 전하량이 5대 6대 7이죠.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좀 실수의 여지가 있지만 병렬 연결된 축전기의 전하량의 합은 그냥 각각의 저장된 전하량의 합이잖아요. 5대 6대 7이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은 전압을 걸었고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거든요. 극판의 면적이라든지 극판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입실론의 합 입실론이 결국 입실론 다시 말하면 유전율의 비가 전하량의 비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숫자로 적어보면 이게 5고 이게 6이고 이게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거는. 다 더해서 합을 구하는 게 빠르죠. 중학교 수준의 연립방정식인데 2로 나눠버리면은 11, 18, 9죠. 그러니까 이게 5면은 얘는 3이다. 4, 3, 3, 그렇죠. 그 다음에 2, 2, 4 이렇게 해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3 2, 그 다음에 2, 4, 4, 3인 거예요. 끝났죠. 입실론 A 대 입실론 B는 3 대 2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축정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C가 B의 몇 배냐. 어차피 입실론에 비례하니까 C가 B의 2배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정기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A가 C의 몇 배냐. 다 해서 A하고 C하고 몇 배냐 이랬는데 전하량이 공통이니까 2분의 1 큐브이 생각하면 전하량에 비례하죠. 전하량이 공통이니까 전하량은 또 입실론에 비례해요. 전기에너지도 3분의 4배 C가 3분의 4배니까 A는 4분의 3배 맞죠? 그렇게 간략하게 계산하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